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키와 저예요 둘 다 너무 잘 어울리죠? 나키 오늘 컨셉이 뭐죠? 저는 꼬만 고양이예요 근데 뭔가 딱 제꺼다 맞아 핑크색 심지어 내꺼다 이런 느낌이 왔어요 나키씨 나키 옆에 핑크 심지어 멀리서 저밖에 안 보일 것 같아서 바꾸려고 해요 아 바꿀거예요? 너무 이상한 사람 같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든다 그냥 써 언니 다시 바로 갈아 끼겠습니다 저희 어떤가요? 딱 뭔가 캐릭터에 맞게 골랐지 않나요? 맞죠? 놀이 이거 타는 거는 아마 이제 따로 찍어주시겠지? 거의 얼굴이 좀 이상하더라도 네 봐주세요 여기가 앞이에요 여기가 앞이야 자!! 오빠가 앞에 있네 안 돼 공야가 빛 implication jumped ih 잘해주세요 안녕 윤아 살려줘 언니 아 아픈데? 올라가 어떡해 여기서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나 맞는 걸까요? 나 많이 다 젖었어요 안 맞고 싶어요 다 젖었어 이게 맞아 다 젖었어 엇불렸어 언니 우리 다 젖었어 안녕하세요 정혜린입니다 제가 늦게 합류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바로 중간고사 시험을 봐야 되가지고 시험을 보고 왔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늦게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재밌게 놀아볼게요 제가 진짜 오 똑같아요? 똑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더블락스 핀 타러 가요 맞아요 제일 잘 타는 조합 맞아요 저는 못 타는 조합 그래도 재밌어 하네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약간 공포영화도 잘 보고 맞아요 왜 그럴까요? 무서운 여자들이네요 저희 안녕 재밌겠다 역시 난 쌍여자가 틀림없다 난 하여자 한번 보고 유빈이 완전 웃겨 아 쌍여자예요 언니 너무 귀엽다 연 언니들이 절 좋아해요 연 언니들 거기하기 너무 이상한데? 아 재밌겠다 나 이것도 타고 싶어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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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다 탄다 정혜린 안될리 안될리나 봐 김수민 김수민 안될리 안될요 낙희언니 우리 뮤직비디오 너무 재밌어서 먹었나요? 반갑질지 모르겠는데 실제 안 넘겼으면 좋겠는데 정혜리 바보! 야 김태현 놀지마! 롤링 타러 가올렸습니다 저희 롤링 타러 가올렸습니다 안녕 여기가 제일 세네요 저 언니 여자들 덕속에 있는 갈색 보관함에 모든 소식품 보관해주세요 재고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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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어요 진짜 롤링 플레이스 진짜 재밌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꼬리 봐! 와우! 무서워졌어. 와 재밌겠다. 유빈이는 머리 묶었어요. 저도 머리도 머리 묶었어요. 맞아요. 나도 묶을까? 제대로 타려고. 근데 나 끈이 없다. 너무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기 중인 서진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소지하신 소진만 모두 보관한 후에 착각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꾸면서 뒤로 한 발짝씩만 물어봐주세요. 뒤로 한 발짝! 뒤로 한 발짝! 감사합니다. 입금은! 안녕! 안녕! 말상의 나라 에버랜드로! 안녕! 파이팅! CCD 두 분 다시 뵙게요. 너무 예쁘다. 귀가 아팠어요. 아 2번 할까? 아 2번 할까? 나 2번. 오 2번도 예쁘죠? 아 1번 해. 아 1번 해. 섀도우 좋네. 아 1번 해. 아 1번 해. 아 1번 해. 언니 왜 이렇게 잘 어울리냐? 아 1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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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호러메이지를 마치고 나왔는데요. 재밌었습니다. 네. 비록 오래 걸렸지만 재밌었고. 저희 호러메이지를 완주했습니다. 비록 오래 걸렸지만. 재밌었고. 진짜 에버랜드 짱. 여보 시장. 우리 놀이동산은 에버랜드. 에버랜드. 안녕. 저희 마지막으로 티스타를 왔어요. 드디어 다 같이 탑니다. 맞아요. 뒤에 멤버들들이 다 있어요. 너무 설레요. 저 처음 티스타를 타요. 에버랜드 여러번 먹었는데. 티는 한번도 안타왔거든요. 거의 다 왔어요. 어떡해. 왔어요. 티스타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이제서야 숙소를 가려고 합니다. 맞아. 딱 마지막. 저희가 마지막 티를 탔고요. 맞아. 안녕. 숙소로 갈게요. 바이. 러시아 숙소. 해볼. 그냥 웃기고 있느냐. 여기 러시아 스타러스. 수아 스타러스.